안녕하세요 네이피입니다 이번 영상은 난집에다가 스톤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난집하고 스톤하고 저는 겸자로 할게요 그냥 뭐 딱딱한 걸로 하면 돼요 딱딱한 무언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쉬우니까 여기 이렇게 맞추고 여기 네 군데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서 접으면 돼요 이렇게 본드칠 같은 건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마지막으로 하면 돼요 그럼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난집을 보면 이거 저는 실패한 난집이라서 남에게 써있어요 가려놓을게요 여기가 이렇게 틀어져요 용접을 하면서 이게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돼요 역시 이렇게 엄청 쉽죠 엄청 그쵸? 우리는 감자만 있으면 못 떠날 수 있어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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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